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보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여러가지 기관과 개인,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권익위원회, 거기다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자진 월복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의 권에 대한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유병호 감사원의 사무총장입니다. 유 사무총장은 1994년에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9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에 첫 인연을 제외하고는 줄곧 감사원에서만 근무했다고 합니다. 신동화가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러가지 비리가 많은데 이걸 선뜻 손을 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검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우여곡절이 많았고 지금 한 4개월 지난 후에 정권이 바뀌고 4개월 이후에 이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나머지 수사도 본격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이 바뀐 것도 있고 정권 교처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감사원은 일사분란하게 전정권 비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의 두 분에 걸쳐서 자천 인사를 경험한 고로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비슷한 패턴을 걷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적폐수사, 적폐감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적폐가 아니라 악폐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게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악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앞비 전후 제지 않고 그냥 원리원칙대로 감사를 한다고 해서 야당처로부터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멈춤없는 심없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국방감사단장과 공공기관감사국장, 심의실장, 감사연구원장 등을 그쳤고 외향으로 보던 성격으로 보던 그는 감사 업무가 온몸에 맞는 듯하다라고 신동화 기자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5년의 감사원 재직기간 중에 유 사무총장은 두 번 자천했다고 합니다. 전부 문재인 정부 때의 일입니다. 2019년 지방행정감사 1국장 시절에는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비리를 밝혀서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 요구와 함께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게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친인척을 위탁업체에 부당 취업시킨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해 12월에 본인이 비감사부서인 심의실장으로 보내졌고 2020년 4월 20일에는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에 의해서 공공기관감사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를 맡았습니다. 이 사건은 두 차례의 법정기한을 넘기면서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위원회에서 보류처분을 받는 등의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원장 재임 동안에 이렇게 감사사항 저항이 심각한 감사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임국장 그러니까 유국장 앞에 전임국장은 감사를 뭉갠다 하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업무를 이어받은 유 사무총장은 전면 재감사를 단행해서 같은 해 10월 20일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재평가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444개의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산업부 담당국장 등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포렌식으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를 복구해서 검찰로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만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그대로 검찰로 넘어갔고 사실상 검찰은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만 가지고 보완수사해가지고 기소만 하면 된다 할 정도로 완벽한 감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다시 비감사부서인 감사윤구 원장으로 인사조치가 됐던 것입니다. 올해 1월 달이 문재인 정권 막바지에 또 한 번 더 본인의 인사불익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정권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반한 것에 대한 인사부복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당시 감사원은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원해서 보내진 것이다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3월 달에 정권이 바뀐 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회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감사원의 제2인자 사무총장으로 화려한 복귀를 알렸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때 원칙주의자로 강직한 면모를 보여줬다. 이렇게 유 사무총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보복 감사 우려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시각에 불과하다. 잘못을 밝히는 게 감사원 본인의 임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게 이게 보복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시각이다. 정치적인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 정권에서도 성력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1문 1답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월성 원정 감사를 지휘했다. 감사 방해가 심했나?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감사원 재직 이래 이토록 늦어버린 또 5만 가지 감사 방해는 처음이었다. 감사원 내배로 엄청난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 물으니까 해당 사건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감사 방해에는 패턴이 있다. 먼저 사소한 절차를 문제 삼는다. 감차 절차가 문제 있다. 이런 걸 문제 삼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감사 내용으로 시비를 건다. 이것도 안 되면 여러 가지 정무적 사유를 들어서 막는다. 정무적 정치적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감사를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엔 감사팀 자체를 공격한다. 언론이나 특정 세력을 이용하기도 한다. 사소한 꼬팀을 잡아서 실무지를 괴롭히는 일이 유난히 많았다. 그나마 외압은 최재형 당시 원장께서 막아주셔서 덜 힘들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기자가 감사 당시의 자료를 임멸한 산업부 공무원이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은 없다.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자료를 숨겼던 산업부에 몰래 들어가서 밤 12시 넘어 들어가서 파일을 다 삭제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감사가 온다는 것을 바로 직전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들은 지가 없는데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물으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몸통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생각이야 있지만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유병호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전임 국장이 사건을 뭉개했다는 오역이 있는 데는 어떻게 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뭉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마음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조사 기본기가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분명한 건 다시는 없어야 할 부실감사는 맞다. 내가 한 2차 감사는 진짜 제대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천을 당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랬더니 지금까지 숱한 비리를 조사하면서 수없이 권력과 맞섰다. 권욕이 없었겠나. 날 방해하려고 덜은 물론이고 징계하려는 시도도 많았다. 정말 좌천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예전에 그래도 사람들이 낭만과 양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못하게 찍어 누르면서도 얼굴을 마주치면 미안해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러는 거야. 라는 마음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참.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그동안 언론과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인터뷰하지 않았다. 이유가 있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직무상 보완 유지가 필요한지라 자연스럽게 그리 됐다. 앞으로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일하고 싶다. 지금 인터뷰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때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동료와 가족, 국민에게도 아셔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원칙주의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대학 시절부터 유 사무총장과 알고 지낸 한 동료는 유병호는 예전부터 강단이 있고 소실이 뚜렷했다. 자기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래 성격이 그렇나?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농부의 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다.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났다. 위로 누나가 셋 있고 밑에 남동생 둘이 있다. 장남이다. 아버지는 산 밑에서 농사를 지었었는데 무슨 재산이 있었겠나? 누나 셋이 중학교만 졸업하고 공장가서 번 돈으로 아들 셋이 공부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농사 짓는 아버지를 보면서 한 가지는 배웠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영전에 대해서 야당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겁니다. 6월 1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월선 원정 감사를 치아하는 인사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원 운영을 관장하는 자리에 정치적 감사를 주도한 편파적인 임무를 안치는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한 판단인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하는 편인가? 그러니까 답을 합니다. 할 일이 산뜻니다. 건 20일간 하루 3시간만 자면서 버텼다. 청사진이 다 완성되어 간다. 문재인 정권 5년 부서지고 무너지고 해체된 공직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원 내 외부부터 정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직기강이 무너지는데 이 청사진이 다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전 정권 동안 공직사회 청렴기강 등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보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너진 수준이 아니다. 인체로 보면 주요 뼈대하고 장기가 죄다 망가진 수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부터 재건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토대를 쌓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부임 뒤 감사원은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6월 17일 1년 9개월 만에 서해 공무원 기살 사건 입장을 번복한 해양경찰청과 그리고 국방부에 대한 감사를 지금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원이 투표로 논란이 비던 선거관리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이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한 방송통신위원회도 감사하고 있고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일주일에 한두부만 출근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현희 개인의 비리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대간 보호 해체와 상시 개방, 주택통곡 왜곡 논란에 관해서도 전 정부 관련 사업이나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KBS에 대한 감사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국가기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게 정치법혹이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 민주당은 감사원을 방문해서 유병호 사무총장 취임 이후에 전방위 표적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단장은 유 사무총장이 복귀한 뒤에 사화 수준의 무차별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권 관련 감사를 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걸 고칠 수 있겠나? 해야 하는 일을 할 뿐이다. 예컨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감사는 내가 지실난 건데 그런 거 감사 안 하면 대체 뭘 하라는 건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걸려있는 일들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왜 그러는지 사실관계를 은밀히 밝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는 잘못한 게 있으면 벌 주는 게 왜 보복인가? 경찰이 도죽을 잡는 것과 같다. 안 하는 게 직무유기다. 마땅히 할 일을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주의 이슈에 대해 감사원은 해야 할 일을 잘하는 일을 하는 거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 총장은 새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도 같은 자태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치할 생각이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정치할 생각은 추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의 존재는 늘 하는 대로 어떠한 성력이 없이 하는 것이다. 태만한 공직자와 부자기 및 소국 행정 유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벌할 생각이다. 해임과 파면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단단한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에 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고 정치 때문에 지력한다. 소리를 듣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을 감사원에서 떠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잘못되고 엉터리로 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도 필요하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드러난 부분들을 고발하게 되면 수사가 이어지는 그런 순순환 구조가 지금 감사원과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재인 정권의 심판이 사정기관에서 본격화되고 있고 그 한가운데 감사원에는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법무부에는 한동훈 장관 그리고 그 밑에 새로 검찰총장이 임명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도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들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